네, 저희 이어서 콜라보 공연 진행할 거고요. 바이올린 440쌤과 은한쌤, 회금의 은한쌤, 그리고 기타 웨이드쌤의 콜라보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계속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렇게 세 사람이 한 달 정도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평소 같으면 잘 뵙지도 못했을 분들인데 이렇게 얼떨결에 소디빨로 지잡듯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하하하 지금 이제 두 곡, 아, 세 곡 이제 같이 연주할 계획인데요. 첫 곡은 뭐지요? 이런 멘트 해보고 싶어서 이런 거 넘기기 덤부스틱 카페라는 팀의 카니발, 맞죠? 네, 라스트 카니발. 라스트 카니발, 네. 네, 라스트 카니발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아마 제목은 모르시지만 들으시면 아마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으실 굉장히 유명한 곡이니까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곡, 라스트 카니발, 바로 들려드릴게요. 라스트 카니발의 곡은 뭐지요? 네, 49억 원. 네, 50억 원. 네, 25억 원. 네, 50억 원. 네, 50억 원. 네, 40억 원. 네, 31억 원. 네, 71억 원. 네, 70억 원. 네, до섯 원. 네, 80억 원. 네, 69억 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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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